이 윤석열 정부라는 놈들은 그 외놈들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지금 진입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포인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방문한다니까 독도 조형물도 다 없애버리고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화했고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쪽파리 새끼들에 독도 방해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쪽도 없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이런 불조 위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개새끼 하나 자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한 일본의 신민지배를 정당하는 새끼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누가 진입화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자를 독립기관 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누가? 하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나와 딴 새끼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혔습니다. 누가? 전범위를 대항한 채 외놈들의 함대가 입항을 하는데도 통상적인 국제 관련하며 공식 인정한 자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누가? 이런 친일 매곡의 길을 걷고 있는 용산 종덕포 이젠 육사 교정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철거가 됐습니다. 또 사도광산 우리 선조들이 강제동원 노역한 그런 곳입니다.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쪽파리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새끼들이 강제동원이란 문구도 넣지 않았는데도 그걸 찬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이 한일합방의 시대입니까? 네! 이렇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용산 종덕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판적인 상황에 국가전략기동부대 일원으로 국부수회 선본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백연대가 외놈들의 영토 침략 야욕을 뿌리껍고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우리의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지질 매국 밀정 새끼들을 처단하고 민족 정신을 수호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외놈들의 국토 침략 야욕을 탈핵하자 탈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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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거대 국정전단 윤석열의 지질 매국 여의녀의 붕괴분란 헌법 부정에 윤석열을 탈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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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 2, 3 1, 2, 3 4, 2, 3 4, 2, 3 4, 2, 3 4, 2 5, 3 6, 5 6, 5 6, 6